I went to school by bus. 그랬죠? 저는 버스로 학교에 갑니다. 그랬습니다. 요거 보시면 여기 주어 있고 서술어 있고 쭉 지워지고 지워지죠? 일형식이요. 일형식입니다. 주어하고 서술어밖에 없는 일형식이 되겠어요. 이런 일형식 문장들은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.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말은 그 말에 을, 를이 꼭 들어가야 돼요. 을, 를이 꼭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예컨대 I love you 같은 경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읽죠? 을, 를이 꼭 들어가요.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나는 당신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나는 당신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. 을, 를을 갖다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말이 꼭 있어야 그게 지금 목적어인데. 목적어가 꼭 있어야지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. 나는 버스로 학교에 갑니다. 이 말을 갖다가 어... 나는 버스로 학교를 갑니다.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. 우리말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나는 버스로 학교를 갑니다.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그럼 여기도 을, 를이 있으니까 그럼 학교는 나에 의해서 가지는 게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우리말에서 어... 을, 를 밖에 안 되는 말. 그런 게 목적어요. 을, 를, 만. 에 같은 말을 갖다가 아예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게 목적어고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목적어는 없는 거예요. 의미상 내가 학교에 가는 거니까 학교가 내가 가는 그 목적이 되지 않냐. 아예 목적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자 이런 거에 대해서... 아 나 이거 죽어도 모르겠는데? 그러면은 일단 이거 수동태를 공부하기 전에 형식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. 1, 2, 3, 4, 5 형식. 그쵸. 혹시 1, 2, 3, 4, 5 형식 그런 거 알아봐야 뭐하냐. 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기 바라구요. 일단 우리가 이제 수동태를 공부해야 되니까 요건 일단 수동태를 바꿀 수 없다. 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뒷부분으로 살짝 넘어가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예.